준비한 레시피 빨대가 안됐다 난 비건이 아닌데 상관없는데 나 치워 한번 먹어볼게요 나 엄마 찢어줄게 치즈가 되게 맛있더라 뭐야? 그렇게 해주시면 괜찮아요 여기? 응 밑에 보면 그렇게 해주시면 여기? 응 밑에 보면 그렇게 해주시면 다 같이 먹으면 다 같이 먹으면 밥 밥 밥 밥 오 왔다 아싸 땡큐 너무 이쁘게 나오는데 근데 나 진짜 궁금한게 이러고 보는 사람들은 먹는 영상만 찍잖아 여러분 이거 맛볼래? 사실 그렇게 맛있는 맛은 아니야 아 우리니까 좋아하는거지 나는 좋아해 해국음식 같다 응 땅콩국수가 강해서 향이 아 진짜 불탄다 여기 여기는 음인회관 음인들 라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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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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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거 어 아 그냥 시린게 아니고 오르는 색깔인가네 그런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숙소 안에도 처음 다녀더라구요 싸누브루 이렇게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어요 둘이 왜 이렇게 안 나겠다 한 6킬로 가야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기가 붙다 여기에서 보면 선셋이 보이잖아 여기 동쪽이니까 여기서 해 뜨고 여기는 해가 지는다니까 산으로 이래 됐으니까 여기서 보이구나 여기가 우리 가게인데 지금 이 자리이고 그 다음에 공항이 여기고 아빠 사라고? 진발라니 아 맞아 진발라니 진발라니 시푸드가 안되는데 맞아 진발라니 시푸드 베랄 수영수 우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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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다려야 되는데 케비로 할 게 아니야? 끝! 이른 물이 많고 내 쌍에 왔는데 흐려타위데 지금 이 얘기 하지마 내가 겁난다고 요구래 하면서 한입에 오면은 한입에 오면은 한입에 오면은 한입에 오면은 한입에 오면은 한입에 오면은 짱아주 맛있지?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오빠 약간 짭짤한게 구근하다 음 링링한거 연한거였다 파란물 먹으려고 맥주가 카스드보다 부드럽댔어 독립이 오빠가 베로리파 모스크바네 오 모스크바네 진짜 아 아미에 편식 베로리파 장일거야 단일거야 진입된 그래서 장 오 진짜다 현재 학소 뷰에이 하나도 안전 하나도 그냥 한입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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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먹을래 머랭쿠키 머랭머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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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들어갔네 동영상으로 쫙 훑더라 제일 오른쪽이 못내고 들어가다가 못 들어갔는데 구글에 워터 블로그 찍어보면 사진 발리에 도달 컴퓨터 머랭머랭 머랭머랭 와우 여기가 바피온 탈출하는 젤병들 여기가 스티커넥입니다. 그게 뭐야? 준비성이 철저하신대요? 어? 혹시 벨트 사신거에요? 네. 저는 벨트만 뱉어요. 저런거 왜 현지인이라니까? 중국해. 중국해, 현지인.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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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신기하다 퀸튀김 가지고 다 모래가 들으라는데 그 아래에 딱 주민이 타린다 어 시원해 아 이거 모델 언니도 온다 같이 찍으면 되겠다 모델 언니하고 하나만 더 한 번 마세요 ahi 희usion 맛있는데? 젓가락 넣을까? 젓가락 입게! 생선 간이 잘 됐는데? 짭짤! 맛있는데? 뱀바닥 중에 정신기향을 먹었을 때 해산물집이 있어 거기에 유명하지 않고 맛있네? 맛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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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추물이 맛있어 네? 단추물이야 가리비 안 나 얼마 많은데? 왜? 아니야? 야 비타봐 새우 두개 부겄잖아 고추에 고추는 맛있어 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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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다 아니요 괜찮아 맛있어 뱉는 줄 알고 있어 없나? 그 동이 신나갔는데 동영상 맛있다 저쪽으로 좀 덥네 노을이 해가 넘어갔네 남아갔어요 해가 짜장면 짬뽕 잡채 육개장 라면 떡볶이 물냉면 비빔밥 물고기 물고기 제육볶음 수육 탕수육 빔대떡 삼겹살도 있네 삼겹살도 있네 고기라다 상하드레 고기라다 inverter 김치 비쥬어진 리오 밥 아멘 소나마 김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